이런 식의 꽃, 하모니, 축가가 있어야겠죠, 축가가 있어야겠죠. 축가가 있어. 축가는 정말 엄청난 분을 제가 있었는데요. 지금 준비가 됐을 겁니다. 대한민국 3, 4 가요 대상을 다 석권한 마지막 그 남자. 3, 4 가요 대상을 다 석권한 마지막 그 남자. 김종국 님을 모십니다. MR 형 내가 준비했어. 아니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형. 이 안에서 뽕을 뽑네. 이야 이거 뭐 목도 안 풀었는데 큰일 났네. 사랑스러움을 준비했어. 딱 맞는 노래네요 사랑스러워.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하는 결혼 아니니까. 많은 호응 해주시고요. 함께. 재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이철아 축하한다. 진짜 같아. 오 진짜 같아. 희철 씨 축하해요 우리 또 그 신곡. 너도 푹 빠졌네. 결혼식에. 축하를. 그 후? 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.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. 기다림이 즐겁고 이제 공기마저 달콤해. 이렇게 너를 사랑해. 기다림이 즐겁고 이제 공기마저 달콤해. 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. 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.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. 그림자와 뒷모습까지. 사랑스러워. 사랑스러워. 기다림이 즐겁고 이제 공기마저 달콤해. 그렇게 너를 사랑해. 사랑스러워. 유철아 축하해. 감사합니다. 잘 살아야 돼. 잘 살아야 돼. 라고 함쓰해줘요. obe